어 자기야 우리 배고픈데 피자 하나 먹을까? 가자! 오늘은 내가 쓸게 다음에 자기는 스테이크 사줘야 돼 내가 피자스쿨을 7,000원짜리 사줄테니까 아 진짜? 나는 그럼 김밥천국 괜찮아? 김밥천국 혹시 그 돈까스 세트 어?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비빔면까지? 오케이 잠깐만 대박이야 대박이야 찍으라! 빨리 안 돼 설마 가자 자기야 위험해 아hhhh 뭐야 남친라 자기는 다치면 안 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같이 피크닉갈래 자기? 아 남친라 니 여자가 보는 거보다 남자가 보는 게 더 많지 않나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동생 아우 아우 우리 배고픈데 출출한데 피자 하나 먹을래? 니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 안하자 동생 타 형 차야 타 마세라티 이번에 뽑았어 나 진짜야 타 오케 다음에 타자 지금 걸어서 5분 거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음주운전이라 이게 아 맞아맞아 맥주를 아까 한 캔 먹었거든 다음에 태워줄게 실망하면 안돼 조심히 와 여기 벽돌 조금만 기다려 횡단보도는 곧 있으면 바뀌어 심심하진 않지 횡단보도 기다리는 동안 알았어 안돼 귀 막아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봐야돼 우리 애기는 아 짜증나 섹시걸 방금 무슨 말 한거야 섹 왜 무서워 알았어 나도 그거 좋아해 부끄러워하지마 좋아하면서 좋아하긴 해 예? petits 혹시 언제 바뀌게 언제 바뀌어? 어 바뀐다 우리는 피자를 먹을거야 피자가 영어로 뭔지 알아? p, i, z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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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어 p, i, z, z, a 응 이렇게 빨리 말해야지 진짜 본토에서 먹혀 너 혹시 그 G, A, L, I, C, S, O, U, R 그걸 아니? 뭐라고? 한 번만 말할게 리슨 앤 케어플리아 G, A, L, I, C, S, O, U, R, C, E를 알아? 갈릭 디핀 소스? 그거 진짜 맛있거든 그것도 내가 사줄게 아~~ 스위트다 내가 좀 달콤해 새콤달콤이라고 해서 마포구 롤리팝이야 내 별명이 달콤하거든 내가 내 귀에 캔디라고 아니? 내 귀는 진짜 달아 내 귀를 한번 먹어봐 내가 밖에서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날 좋아해도 밖에선 티엔내지 말자 조심해 되게 길 미끄러워 진짜 오디오가 안 비구나 너 휴면 좋대 이게 짬바구나 채우가 찍기 편해 왜요? 너 섹시하니까 너도 잘 알고 있구나 나도 알아 슥하고 시하잖아 자기들 조심해 자기들 조심해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멋있다 화장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 무거워? 안녕히 계세요 내가 될게 난 남자잖아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야 설거지도 남자가 하는 거고 나 집안일 잘해 그래서 너가 나한테 반한 거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날 너무 좋아하지마 혹시 너 카사노바라고 아니? 내가 그런 욕이네 갖고 싶지만 이제 가질 수 없는 위험한 남자지 만인의 여인? 만인의 여인은 아니고 어기네 여인? 그 정도지 뭐 나는 가끔 우리 엄마가 밉다니까 나는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쁘대요 나 안 고운데 나 참 곤란하다 뭐야 이거는? 어? 이 자세는 뭐야? 아니 절대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야 운동 운동 아 운동? 아 운동? 건너자 응 조심해 응 너 다치면 오빠한테 오늘 혼나 아주 혼을 내줄 거야 오빠가 좀 무섭거든 오늘은 기분이 젊네 이렇게 삐이랑도 데이트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? 언제든지 삐 그분을 찾습니다 최후 전화번호 010 어 자기야 위험해 건너 죽으면 안전해 It's safe now 아우 아우 무겁지? 어우 가벼워 아하 내 판 더 살 걸 그랬어 너무 가벼워 응 우와 가벼워 가벼워 잔어 조심 삐이sty 들고 있는 카메라가 더 무거울꺼야 정말 재밌어 어 팔이 아프긴 해 계속 이러고 다니는거지 알아보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날 좋아하려면 응 이 정도는 뭐 가뿐하지 근데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? 멋있다고 생각하겠지 뭐 셀럽이라 생각하겠지 걔도 날 원하잖아 어 조심해 오 괜찮아? 응 놀라지 않았어? 응 너가 더 놀라워 어메이징해? 응 약간 갖고싶은 남자? 힘들다 하지만 내가 누누이 말했지 제조절 난 가질 수 없어 난 가질 수 없어 그래야 매력이 있어 Like a air 난 공기와도 같은 남자여서 너는 못가져야 매력이 있어 어 제발 좀 가져가 야 엔디 끊어도 뭐 자다 나왔어? 촬영해가지고 이러고 촬영했어? 아 피자 먹읍시다 이런 거 먹는 거야? 먼저 앉았네? 이게 내가 널 배려하려고 지금 날씨가 춥잖아 아우 추워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부비부비 좀 하고 있었어 전호주가 처음 우와 맛있겠다 먹자 빨리 먹어 너가 뭐 그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나 웃음을ihi 그 자기부터